나쁘게 해달라며 머리를 머리 나쁘게 해달라는데 머리 맞는게 최고야 그렇죠? 머리 띵하게 예쁘게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뭘 배운거 같아? 여기서 뭔가 배운거 같긴 한데 설마 딱히 공통점이 뭘 배운거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한데 그냥 막 잘 잘 잘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뭘 배우는지가 중요한데 얘기해봐 내가 여태까지 목욕반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거 배운거 봤다 이러면 없어요? 이름 이름이 아닌데 사람 알았어 자 여기 밑으로 가면서 똑같은거 쓸거야 밑으로 가면서 똑같은거라기 보단 밑으로 가면서 밑으로 가는거야 밑으로 근데 여기다가 한글로 뭐라고 쓸게 이렇게 아잠 잠깐만 옆으로 가면서 쓸게 미안하다 옆으로 가면서 여기 한글 썼는데 그다음부터는 영어로 쓸게 쓸거야 예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할거고 예 그 다음에 뭐할래 니가 정해봐 이러면 뭐 난 그들 그들 할래? 그 다음에 여기로 뭐 쓸까 그녀 그녀? 그녀 그녀 그 그 그들 헷갈릴 수 있어 이거 더 하고 헷갈리는 바보 그녀 그치 중노는 똑똑하니까 그건 아니야 예 그쵸? 그거 뭐 쓸까? 어 이거 쓰지 뭐 예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녀는 뭐 쓸까? 그 다음에 또 쓸게 나를 포함한 우리 여러명은 네 그 다음에 너를 포함한 여러명 그들 그들이야? 너희들 너를 포함했는데 너희들 음 이 정도 하면 될거 같다 다 한거 같다 예 그러면은 내가 뭐 할거냐 하면은 이걸 옆으로 안쓰고 밑으로 안쓰볼게 밑으로 여기다가 이걸 썼어 여기다 뭐 쓸래 나이 관련된거야 아니야 유 난 유 쓰지 그 다음에 여행을 뭐 쓰지 그녀 대 얘랑 이제 같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애를 밑으로 쭉 가면 쓰는구나 어찌 아이랑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럼 얘는 시 얘는 키 키 키 쓰고 이 이 이 위 위 너희들 월 월 오 너희들도 유인가요? 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면 돼 알겠습니까? 이제 알면 되는거야 알면 돼 됐습니까? 저 선풍기는 고정으로 해주시는데 더워 죽겠어 아니요 머리가 헝클어져요 아 이거 참 머리 신경쓸 나인데 감히 두 분의 머리카락을 건드리자 그럼 여기다가 뭐 쓸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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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어로 얘기해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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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는 또 쓸래 유얼 유얼 그 다음에 얘는 그들 의는 데이 데 데얼 이거죠? 네 아니 데얼은 그것들이고요 저는 그들 나는 이건 줄 알았어야 됐고 빨리 이거는 거기에 아니야 혹시? 거기인가요? 거기인가요? 공부하는 사람 어디 가셨나? 응? 집에 사람하고 하고가서 열심히 하신 사람 어디 가셨나? 응? 처음 봐요 혹시? 아니요 이거하고 그냥 뭐 이거하고 똑같은 발음도 비슷한데 똑같은 거죠? 아니요 똑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여기다 뭐 쓸래? 그냥 이니까 시 아 이 그리고 그리고 다시 아 몰랐다 그렇지 여기다 뭐 쓸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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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그럼 이거 써 힐 왠 터 나와 에 여기다 뭐 쓸래? 여기다 마이 마이를 또 써 마인 마인을 쓸거야 뭐야? 난 이거 쓸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 빈칸들은 네가 채워가지고 와 네 주워 야 이건 최첨단이라고 막 수업하다 바로바로 프린트 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했어 했어 막 이러면서 멱살 잡고 막 쥐고 흔들줘 응 자체만 넣을 수 있어 예 한 대까지 해 한 대까지 할거야? 일단 연필로 너 쓰고 세출해 네 지금요? 네 네 아무것도 보지 말고 네 머릿속만 보고 어떻게 해주래? 머릿속만 보고 응 머릿속 쳐다라 그니까 네가 이제 뭐야 주워의 어떤 능력을 보는거야 어 단기 기억력을 보는거지 너 집에서 안했잖아 그치 그래 누구냐 나 이럴 말이야 OOOOO ???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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